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리고기 분쇄육을 가지고 야물딱지게 붕어 스테이크를 만들어 저희 애들 간식으로 줄 거에요 오리고기를 올려주고 기계를 닫아주고 마이아르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마이아르 확인하다 기름이 넘친 걸 확인했네요 그래도 잘 익은 오리붕어 스테이크를 예쁜 그릇에 잘 옮겨줍니다 제 가까운 미래도 잘 보이시죠? 자꾸 현타가 와요 자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음 맛있죠? 음 맛있죠? 붕어 스테이크 너무 맛있죠? 이러는 제가 현타가 와요 맛있죠? 음 이거 누가 만든 거야? 너무 맛있죠? 음 이게 오리맛이야 붕어맛이야 아빠 이거 하나 더 없어? 하나 더 해주라고 평소에 먹던 건데 왜 이렇게 맛있지? 이게 마이아르인가? 그거야 아빠? 더 없어? 어 더 없어 다음은 달래에요 어머 아빠 이게 뭐예요? 어 너무 맛있네 어 나 혼자 다 먹어야지? 어 어차피 너 것밖에 없어 현타가 와요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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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제발 눌러주세요 네